하나, 둘, 셋! TENTASTIC! Hello, we are PENTAGON! 저는 Like This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계속 달려갈게라는 그 말이 왜? 똑같았어? 완전 똑같았어 Keep running like this 그래서 저희의 모토와 비슷한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녹음을 하는 편이어서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한 12시간씩 걸리는 것 같아요 한국 녹음할 때마다 왜 대체 말을 못할까? 기죽은 어린애 같다 다른 사람 만나지 마 저희가 힘들 때 팬분들을 만나서 무대를 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큰 동기부여가 돼요 저희가 무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내가 춤추고 노래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돼서요 저희가 힘들 때 팬분들 앞에서 무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영원이가 빛나 보일 때는 씻고 나왔을 때 빛나죠 빛나죠 애원이가 씻으면 꼭 하는 머리띠가 있는데 하하하하 씻고 나서 쓰는 머리띠가 있어요 It looks so cool 하하하하 저는 진호 형이 맏형이어서 사실 저희 팀이 굉장히 개구쟁이들이 많은데 가장 중심에서 딱 그 개구쟁이들을 잡아줄 때 그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제일 빛나 보이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I think 신원 shines most when he opens his wallet 네? Wallet 지갑 열 때까지 하하하하 돈 쓸 때? 돈 쓸 때 하하하하 가슴 무너지게 그러지 마요 빛빛만무 결국엔 난 나 사랑 없어서 늘 찢으니 많은 분들께서 이 춤 이름이 뭐죠? 이 춤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누누난난댄스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누누난나 너와 나 이렇게 이렇게 귀여운 표정으로 이렇게 이렇게 신난 표정을 짓다가 우울하게 삐진 표정을 짓고 이렇게 같이 춤을 췄었거든요 이 춤이 누누난난댄스가 굉장히 또 재밌는 포인트였고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5,6,7 누누난나 너와 나 널 사랑하는 디디리 디디리 그래 너는 머저리 머저리 뭐지 다 그런 거